안녕하세요. 오잼픽 세 번째 주사 맞는 날이에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효과가 너무 좋아요. 그러면 이거 세팅하고 맞으면서 어떤 내가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. 준비됐어요. 내가 이거를 지금 맞으면서 진짜 뭐가 놀랍다고 느낀 게 뭐냐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뭐가 놀랍다고 느꼈냐면 이거는 마시면서 나 진짜 심지어 술도 끊었어. 금주도 돼. 이게 안 생각난다고 해야 되나? 오 참 진짜 나한테는 너무 고마워. 살도 빼줬지. 당도 떨어뜨려줬지. 살도 지금 빠지지. 그리고 지금까지 빠진 살들은 참고를 해주세요. 나는 운동을 1도 안 했어. 운동 하나 없이 이만큼 이 속도에 빠진다는 거는 기적이야 기적. 죄송합니다. louis 감사합니다.